셋 파트에서 작업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선단에 세문서 버튼 누르고요 파트 안에 들어갑니다 위에 커맨드 매니저에 보면 돌출 보스 베이스라 나오죠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에 S 바로 가기 바라고 했죠 바로 가기 키 누르면 여기서도 돌출 보스 베이스가 나오죠 누르고요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회전시 돌리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이가 스케치면이 윗면, 정면, 우측면 나오죠 윗면 잡을게요 이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윗면이 변경되고요 사각형을 그릴게요 그걸 선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선, 바로 가기 키 S 누르면 선 나오죠 누르고 대충 그리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마른 꼬마형을 그려주세요 대충 그려주시고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 ES를 누르고요 관계 부과하겠습니다 우선 형상 구속할게요 선 하나 찍어 볼게요 선 하나 찍고 수평 줄게요 수평을 줄 때 왼쪽에 있는 프로퍼티 매니저라 나오죠 수평 누르면 수평이 되고요 그러면 피드백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꼭 좀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해 보세요 그러면 도형이 자리자리로 움직이면서 아래에서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죠 위에도 수평 줄까요? 선 클릭하시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클릭하면 바로 가기 이 상황별 도구 모음이 나오죠 여기서 수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직을 줄 건데 양쪽 두 개를 동시에 줘 볼게요 하나 클릭하고요 또 하나 클릭하면 기존 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 클릭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킨 누르고 다시 하나 누르고요 마우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직이란 걸 누르면요 이제 수직이란 구속 되는 거죠 화면 좀 줄이고요 조절하시고 끝점 찍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사각형 모양은 유지가 되죠 형상 유지가 되면서 크기만 달라지는 거죠 정확한 크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치수 구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왼쪽 손에 수직이란 구속 들어있죠 이 상태에서 실수로 선택해서 수평이란 구속 주면 이렇게 수직이 들어있는데 수평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초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해결책이 뭐라고 했죠 컨트롤 Z 뒤로 바꿔던지 아니면 해당 문제가 되어 있는 구속이 빨간색 나온 거 있죠 선택해서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진정치수 들어갈게요 진정치수인데 커뮤드 매니저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스처를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들어가서 12시로 갑니다 12시로 가면 진정치수 바로 돼요 양 끝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냥 선을 찍으면 자동으로 양 끝이 잡힙니다 선택해 가고요 이메일점 아무 데나 선택해서 치수를 주면 됩니다 100 엔터 줄게요 이번에 새로 줄게요 찍고 찍고 60 엔터 할까요 60 엔터 그럼 이렇게 100에 60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제 진정치수를 종료합니다 ESC 한번 누르고요 마우스로 끝점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모양이 그대로 움직이죠 무후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색깔이 파란색이죠 지금 맨 밑에 아래 보시면 상태 표시를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불완전 정의나 나오죠 이 상태에서도 3차원 모델은 접어서 할 수가 있지만 완전 정의로 만들기 좋다고 했죠 색깔이 검정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완전 정의로 만들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게 원점이거든요 원점에 구속을 해야지만 완전 정의가 되는 겁니다 원점이 구속할까요 이 점과 두 개 이상 잡을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도 누른다고 했습니다 원점 찍고요 이 상태에서 일치란 일치란 구속 나오죠 수평 수직 일치나 나옵니다 일치란 구속을 주면 이렇게 검정색이 나오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완전 정의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더 주면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줄게 없는데 더 주면 이것도 초과적이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칫솔 하나 더 줘 볼게요 마우스로 쪽 끌어 가지고요 끌어서 12시라고 했죠 제스저 기능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했죠 수평 한번 줘볼까요 선택해서 선택하면 있는데 또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지수할게요 모든 도형이 검정색으로 변하면 완전 정의가 된다고 했죠 더 이상 이제 구속을 줄게 없는 겁니다 여기다 더 주면 초과 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사각형 아래쪽에 우리가 원점을 잡았죠 만약에 이 사각형의 오른쪽 상단에다 원점 잡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구속을 풀어야 됩니다 풀려면 지워야 돼요 지금 일치랑 구속되어 있는 거 있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키보드 delete를 눌러요 그러면 풀리죠 파란색이 나오죠 파란색은 불안정적이라고 있죠 이 상태는 모서리점 마우스로 클릭해서 옮길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암달아 클릭 선택해 주고요 우선 예수 누르고요 선택 취소 이 끝점과 컨트롤 키 누르고요 원점 찍고 다시 일치란 버튼 일치란 거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죠 전체보기 F 화면 중심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키보드에 컨트롤이라고 했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코너 화면 오른쪽 상단에 확인코너라고 했죠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등각으로 변해요 현재 높이 10이죠 핸들 이용해서도 변경할 수 있고요 핸들에서 한 15mm 줄까요 드래그해서 15mm 15 나왔죠 클릭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마우스 커서 옆에 마우스 모양 나오죠 이때 엔터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마우스 움직이면 안 나오죠 마우스 모양이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인코너에 이 꺽쇠 모양이나 아니면 프로프트 매니저의 꺽쇠 있죠 이걸 눌러야지만 종료가 됩니다 이것으로써 솔리드웍스 기초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3차 모델링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본 교육을 수강하기에 앞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솔리드웍스 따라하기 학습인 튜토리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기초적인 사용 방법에서부터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본 기술과 난이도가 높은 고급 기술들을 예제를 기반으로 따라할 수 있는 학습 형식으로 잘 정돈된 곳입니다 학습 방법은 솔리드웍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움말 물음표에 오른쪽에 하살표를 누르면 솔리드웍스 투토리어 나오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에 보면 짐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솔리드웍스 리소스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투토리라고 했죠 투토리어를 누르면 투토리 시작하기 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자격증 시험시 필요한 학습 범위는 1장 파트와 3장 도면이며 이 두개를 동시에 학습하는 부분은 솔리드웍스 소개입니다 제가 권장한 학습 순서는 1장 파트를 먼저 하고요 솔리드웍스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도면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1장 파트에 들어가서 화면 오른쪽 아래 다음 주제인 파트 문서 작성 및 저장이란 버튼이 있죠 이 항모를 선택하고요 이곳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따라한 후 다시 오른쪽 아래 베이스 만들기 라고 있죠 이 항모를 넘어가 현재 그린 것 같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 다시 오른쪽 아래 베이스 스케치하기 클릭해서요 여기 나온 순서대로 실행한 후 다 끝나면 다시 오른쪽 아래 항목으로 넘어가 계속적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작업 순서마다 해당 작업에 대한 도움할 팁들이 있으니 그 부분도 빼먹지 말고 천천히 읽고 작업을 임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작업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공이 쌓임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솔리옥스에 자신감이 있는 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컨트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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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